이슈뉴스 베레모 쓴 강민경 심양홍 선생님 따라잡기 다비치 강민경 사진능 강민 경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배우 심양홍을 따라해 화제다. 강민경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양홍 선생님 따라잡기 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강민경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 심양홍의 특 레이드마크인 베레모를 쓰고 계단에 앉아있다. 특히 강민경은 레트로풍의 갈색 가죽 재킷과 발목길이의 연한청 바지로 스타일링의 베레모와 잘 어울리는 복고 패션을 완성했다. 강민경은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한 끼 줍쇼에 출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한편 강민경은 지난 2월 27일 타이틀곡 사랑해서 그래 를 포함한 앨범 강민경 한집을 발매했다. 박승환 인턴 기자 absolut 꼴뱅이 asiae.co.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www.asiae.co.kr 무단전제 배포금지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